탈락한 대학들의 한기가 거셉니다. 일부 대학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교육부는 일단 내년 초 기구를 꾸려서 탈락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재도전의 기회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교육부 출입하는 최희연 기자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최희연 기자 어서 오시죠. 지금 발표를 보면 8월 중순에 발표된 중간 발표와 결과가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학들은 이걸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어려울 텐데요. 네, 맞습니다. 약 2주 전에 초안이죠. 중간 결과 내용이 나오자 대학들은 거세게 당시에도 항의를 했는데요. 학교별 기자회견은 물론 항의서한, 항의 방문 등 이의 제기를 아주 뚜렷하게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최종 발표를 했는데 공정하게 평가했다는 내용을 다시 강조하면서 내용은 중간 발표와 동일했습니다. 대학들은 더욱 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인하대학교는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본 역량 평가와 거의 동일한 기준의 에이스 플러스 사업 등 각종 교육부 사업 선정과 평가에서 검증된 인하대학교의 우수한 교육 수준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이번에 교육부 평가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인하대뿐 아니라 일반 대학을 포함해 전문대들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부 대학들은 전문대를 포함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 이해가 가는데 정확한 이유를 좀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재정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재정지원을 받기 어려워진 문제가 있겠죠.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대학별로 따지면 3년 동안 40에서 50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큰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학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부실대 낙인입니다. 부실대학으로 한번 찍히거나 보이면 당장 9월 수시모집을 앞두고 있는데 학생들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특히 이제 지방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지방대 같은 경우엔 지역 공동화 현상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부는 이번 상황에 대해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뽑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하는 대학을 뽑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개의 차이를 구경을 한 건데요.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말 그대로 부실대학을 뽑는 거죠. 페널티도 굉장히 세게 적용이 됩니다. 올해 초 그 대학들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혁신지원 사업이라서 탈락을 해도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정액금 혜택 등이 그대로 지원이 됩니다. 다른 부처에서 하는 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부실대학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관점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 얘기인데 그래도 대학들은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들을 위한 제도전 기회를 마련한다고요. 네, 이제 교육부는 오늘 발표에서 제도전의 기회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대학과 국회 등에서 외부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협의 기구를 구성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구에서 추가로 지원대학을 뽑자고 중지가 모아지면 추가 선발을 내년 초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오늘 발표한 학교들은 정상적으로 내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지원을 받고요. 내년에 만일 추가로 대학이 선발되면 최대 2년, 그러니까 후년부터 24년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도 대학들의 제도전 기회를 준 적이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물론 이제 모두가 선정되기는 어렵겠지만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부 관계자는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해서 대학들의 체질 개선을 위해 하는 사업인 만큼 이번에 탈락한 학교들이 지원 사업에 포함이 돼서 대학 구조가 혁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일단은 대학 입장에서는 불명예스럽지 않게,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는 또 그런 모든 도 이익을 받을 수 있게 좀 결과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윤 기자, 수고했습니다.